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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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또 직업병이 생겨서 그런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머리 스타일은 저도 모르게 봤는데 머리 스타일이 확실히 스포츠 형태가 많습니다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어요 자 우선은 노숙자분을 찾기 위해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도움을 주신 코이TV님이 계십니다 제 앞에서 굳이 걷고 계시는데 정말 덥긴 하다 근데 이 근처에 있다고 저희가 소문은 붙긴 했거든요 주무시고 계시는 노숙자분을 발견했어요 한번 여쭤봐야되니 주무시고 계시네요 오 그러게요 정말 지금 리얼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직접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알겠다고 하신건가요? 네 지금 제가 의자를 빌리러 갈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처음 건네 보셨죠? 예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는데 네 오는 저도 아 참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의자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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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주 좋으시대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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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머치 오케이 불어 드릴게요? 네 지금 정말 리얼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실감이 안나요 지금 앉아계신 아저씨분이 몸을 좀 불편하세요 편찮으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기신 것 같아요 혹시 머리 언제 자르셨는지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남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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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되셨대요 5개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숙자분 머리 예쁘게 다듬어 드리는 컨텐츠 한번 진행할 건데 옆에 있는 머리부터 깔끔하게 재코트 해볼게요 자 약간 클래식 포마드 느낌으로 가는데요 얼굴형이 좀 날렵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래쪽을 짧게 잘라 버리시면은 얼굴형이 부각될 수 밖에 없어요 한국인에 비해서 확실히 모발이 많이 가늘고 양이 많다 아이들 다만 나를 미국인에 비해서 저쪽이요 마치 남편드 나 여동생분이 그 아저씨를 이렇게 내쫓으셨나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나오신지 얼마 안되셨더라구요 가족분들이랑 연락이 안 되신데요 아 원래 그럼 직업이 어떤거였는지 여쭤봐 주실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방은? 오늘 방은? 오늘 방은? 옛날에 안경 파셨대요 안경이요? 머리가 곱슬기도 있고 위가 많이 무거워서 가볍게 질감 처리도 하고 편하게 넘기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저씨 분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니까 넘어가는 것도 부드러워 보긴 한데 조금 더 잘라서 빳빳하게 세워볼게요 땡큐 굿 이럴때는 진짜 나 미용학을 잘 한 것 같아 모람차가 일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너무 뉘어서 볼륨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짧게 잘라서 머리를 세워볼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에 층을 내면 이렇게 뉘어있던 머리도 중력에 영향을 덜 받아서 머리가 씁니다 와 근데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숙자 아저씨 분께 머리를 해드렸어요 거울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변하셨는지 모르거든요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보여드릴 건데 과연 마음에 드셔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이 바 오 베리 베리 굿 하하하하 땡큐 베리 머치 베리 라잇 아 땡큐 베리 머치 아 땡큐 베리 머치 아 땡큐 베리 노숙자분 아저씨 분께 머리를 예쁘게 도와드렸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모양은 나왔고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보람차긴 하네요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베트남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헤어스타일과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랑 가위만 있으면 미용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하였습니다